576쪽 동표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 책에서 동표를 제대로 이해하면 중거고급 과정에 속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표는 우리 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욕계의 업과 그 각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업을 짓는 것은 어디에서 짓습니까? 욕계의 세상에서 업을 짓습니다 그럼 욕계의 세상에서 짓는 업이 어느 세상에서 어떤 과거를 가져오느냐 이것을 밝혀놓은 도표입니다 됐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욕계의 세상에서 지금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해로운 업을 짓습니까? 욕계는 당연히 해로운 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래서 해로운 업을 1,2번에서 다루고 있고요 3번에서는 뭡니까? 세각의 원인을 갖는 수성한 유익한 도리입니다 그럼 이것은 지혜가 있는 마음이죠 그럼 이병주권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31번부터 38도까지 차이셨죠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지혜가 있는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세각의 원인을 가진 경우가 있죠 지혜가 없는 경우는 두각의 원인을 가진 경우가 있죠 우리 욕이 뭡니까? 유익한 데 보면 반드시 뭡니까? 불탄부진이 환대했잖아요 그죠? 2장에서 다 했어요 아름다운 마음구습에서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느냐 안느냐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각의 원인을 가진 것은 또 뭡니까? 지혜가 들어가 있는 세각의 원인을 가진 것도 수성하고 정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했죠? 우리 세각의 원인을 가지고 강도가 강한 것이 있을 거고 약한 것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누고 그 다음 4번에서는 뭡니까? 세각의 원인을 가진 저열한 유익한 업과 두가지 원인을 가진 수성한 유익한 업은 유사한 과부를 낳는 거로 봐서 이 두 개를 4번으로 묶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 5번은 뭡니까? 두가지 원인을 가진 저열한 유익한 업 저열한 단계의 업 이렇게 해서 그죠? 다섯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뭡니까? 대로운 업 중에 덜금을 제외하면 그것을 보면은 칸이 뭡니까? 재생연결해서 삶의 과정에서 해놨죠?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다 업의 과부를 가져오는 건 딱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뭡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내는 그게 재생연결해서고요 하나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안식의식, 기식, 설식, 신식, 의의식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로운 업, 덜금을 제외하는 열한가지는 재생연결을 통원하는 대세인가 이건 재생연결에 적용되는게 됩니다 사악도에 태어나게 하는거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해로운 가구은 총원 조사하는 마음 이게 바로 19번 마음입니다 이 한가지 역할을 구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한가지 역할을 해서 뭡니까? 한가지 역할을 하는거로 되겠습니다 어디서 태어난 세상은 지옥, 축생, 악위, 박수라 그래서 사악도 사하나 씁니다 사악도라는 말입니다 그럼 해로운 업 열 두가지 전체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동그라믄 칠했죠? 그죠? 자 그런건 뭡니까? 그죠? 그 욕계 뭡니까? 모두 열한게 해놨죠 이게 뭡니까? 욕계 욕계 세상은 열한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지옥, 축생, 악위, 아수라 인간 다섯개죠 플러스 육욕천 그렇죠? 5 다하기 6은 열한게입니다 그래서 해로운 업은 뭡니까? 욕계 모두에서 그 각오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냐 일곱가지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밑에 보면 13번인식 다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럼 당연히 해로운 과부죠 그죠? 그럼 이거 뭡니까? 해로운 과부 자꾸 똥을 말았다 뭐 그죠? 그런 뷰를 자꾸 하죠 그죠? 그런 눈기, 코, 영웅 만어로 해로운 과부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칠입니다 해로운 업의 과부는 새끼의 세상에서도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끼의 세상에서는 4가지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4가지가 보느냐 6개는 7가지였죠 7가지에서 3개가 빠집니다 그 3개가 뭡니까? 비, 설, 신 됐죠? 그죠? 이 3개가 빠져서 7개가 빠져서 밑에 1, 4개가 해놨죠? 그죠? 비식, 설식, 신식을 제외한 4가지 마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앞에 7개 중에 설식, 비식, 설식, 신식 3가지로 4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뭡니까? 새끼의 천신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뭐가 그죠? 그 뭡니까? 그렇게 보니까 냄새 이런거죠 맛 이런걸 모르는데 뭡니까? 새끼의 천인들한테 그죠? 우리 뭡니까? 그 뭡니까? 할머니 귀신 빗자루 몽댕이 한남부 귀신 이런거 있어요? 그죠? 그죠? 코 코 세양으로 보면 그죠? 코 한 이빨 다 빠진 그죠? 한 수백살로 한남부 귀신이 그죠? 빗자루 타고 그죠? 아니 진의 말입니다 가풀식 진행한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해놨가풀으로 나타낸 그죠? 그니까 비율을 한번 들어갈게요 흥망칠한 비율을 다 듭니다 그럼 소리는 뭡니까? 무슨 소리라고요? 이게 아픈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되죠? 그거는 해놨가풀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게 해야합니다 되죠? 충분히 상징을 해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집에 가서 씻어가지고 웨딩 커피 마시면서 사실 여기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와있는 거랑 흥미를 해보면 여러가지로 우리가 그죠? 이 뭡니까 SF 소설 쓰는 데는 SF 소설 작가들한테 있잖아요 요런거 딱 가르치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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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해가지고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휩휩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래서 세끼도 뭡니까? 해놨가품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원인을 가진 수승한 유익한 업을 그죠? 지으면 그게 네 가지죠? 왜 네 가지입니까? 이병님 쪽으로 가서 30번부터 31번부터 38번까지 중에서 여기는 뭡니까? 지혜가 있는 겁니다 됐죠? 세 가지 원인이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죠? 그 네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 딱 해놨습니다 세 가지 원인을 가진 수승한 유익한 업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요게 선처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요게 선처는 일곱 가지죠? 엄마야 왜 일곱 가지요? 인간 하나 요게 천상 여섯 개 됐죠? 6억 천 그래서 일곱 가지입니다 이 숫자 이런거 있잖아요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의심을 다 해보시면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불교의 모든 그죠? 우리가 상자국 불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없는데도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나오는 겁니다 의상순환 알겠죠? 숫자를 합산하는 이 하나까지 의심을 다 해보십시오 그냥 호투로 넘기지 마시고요 그죠? 그죠? 여기 보면 요게 선처 취 내놔죠? 그죠? 우와 요게 선처가 왜 이런 거 까지냐? 우와 또 미쳐있다 그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가려고 해야 되겠죠? 그걸 알고 보면 딱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는 요게 모두 11개 세상이죠? 이건 지금 세상이라고 변하자는거죠? 왜 11개이면 딱 다 있죠? 지옥, 축생, 아귀, 인간 그 다음 다섯 가지 그죠?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다섯 가지 플러스 유격천 그래서 5다기 6은 11 되는거죠? 근데 왜 셋개는 왜 열다섯 개입니다? 제가 앞에 이걸 말씀드렸는데 셋개천상은 왜 열다섯 가지입니까? 왜 열다섯 가지입니까? 아귀, 새끼 천상 열다섯 가지로 안 했나? 한번 보십시오 열다섯 가지입니다 열여섯 열여섯 가지로 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가 빠졌죠? 그렇죠? 이런걸 의심을 하셔야 된다니깐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왜 요구를 하는가 하면요 요 도표를 하나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우리 지금 5장 있잖아요 5장에서 그 앞에서 그 앞에서 말하는 세상 그 다음 억의 과부로 나타나는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1장에서 200인 쪽에 도표 있잖아요 이게 종합적으로 딱 여기에 적용이 되어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필요하자면 전체 그림이 딱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셋개세상은 왜 열다섯 가지가 됐을까요? 열여섯 가지입니다 무상 유정천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셋개의 원을 가진 억을 지어서 무상 유정천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됐죠? 무상 유정천에서 과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무상 유정천은 과부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말이 없는데 어떻게 과부로 가져와요 몸통에만 살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열여섯 개세상에서 무상 유정천을 빼니까 셋개세상은 열다섯 가지입니다 됐죠? 이렇게 딱 저흥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여덟 가지가 되느냐 이렇게 돼 보죠 그 밑에 줄을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혜 없는 큰 과부 지혜 있는 큰 과부 이건 뭡니까? 이건 이것은 업의 과거로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은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재생 연결해서 삶의 과정에서 해놨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번 세 가지 원인을 가진 수승한 유익한 업 4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지혜 없는 큰 과부 지혜 있는 큰 과부 해서 팔을 해놨죠? 이게 뭘까요? 예? 이게 도표에서 보면은 뭘까요? 이게 이거는 근데 왜 동그라미 지났습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했죠? 그죠? 그럼 앞에 우리가 그 뭡니까? 여기서 보면 이벤희 쪽에서 보면은 그죠? 이벤희 쪽에서 보면 39번부터 46번까지 이 여덟 개 나옵니까? 이게 과부로 나타난 마음이죠? 이렇게 유익한 과부로 나타난 마음인데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재생연결식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 여덟 가지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재생연결식을 이렇게 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유익한 거기 있잖아요 과부로 나타난 경우가 딱 그 뭡니까?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의 마음입니다 됐죠? 됐죠? 영혼의 마음 이벤희 쪽으로 가면 이벤희 쪽으로 가면 이벤희 쪽으로 가면 영혼에서 여러가지 통화름 처리했죠? 그 중에서 31번부터 38번부터 39번부터 46번까지 통화름 처리가 있죠? 영혼의 마음은 삶의 과정에서 뭡니까? 우리 뭡니까? 우리 자완화가 너무 세 개 나타나는데 있잖아요? 두 개 나타나는데 됐습니다 됐죠?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가 되면 이 뭡니까? 고급 과정이라고 인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독도 중요한 거 아시겠죠? 이거를 하나 이해하면 지금 우리께 보면 봐도 1장 2장 3장 4장 지금 하고 있는 5장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삶의 과정에서 과거로 나타나는 거 재생의 인정으로 과거로 나타나는 거 이게 딱 구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꼭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아비담믹키라자비 1장부터 5장까지가 종합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